ls 머트리얼즈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실상 제가 저번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도 공모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에코프로랑 같은 격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런 수급은 공모주라면 나와요 공모주 하면 나왔는데 만약에 얘들이 상장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었으면 이제 이런 흐름이 안 나올 건데 우선 공모주로 수급이 몰리는 게 뭐냐면 살 게 없어서 살 게 없어서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래안 같은 경우도 요날과 요날을 비교해 봐도 거의 비슷한데 벌써 상가다 이러면 분명히 하락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가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기간들도 그렇고 계속 팔을 끼고 있어요 그냥 그만큼 지금은 이제 기간들이 생각할 때도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데 여기 찍힌 외국인이 뭘까요 과연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겠죠 흔히 말하는 지금 ls 머트리얼즈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그렇고 현재 이제 좀 테마 자체가 2차전지 혹은 일부 테마 어차피 여기도 지금 2차전지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은 현재 투자 경고 종목 경고 종목이 지금 50%나 증가했어요 진짜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만큼 살 게 없고 총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장난질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미 뜻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금융 선진국으로는 못된다는 얘기에요 항상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생기고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ls 머트리얼즈의 실적을 봤을 때 에코프로 머트리 보다는 얘들이 훨씬 나아요 실적 펀더멘터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에코프로니까 그냥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개인분들은 근데 시총 거의 일곱 배 차이 나죠 지금 현상 상태에서 에코프로 머트리는 얘들보다 돈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14조에요 말도 안 되죠 얘가 말 그대로 양걱지를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원자재 기업인데 이런 거는 전혀 말이야 결국은 박살난다 근데 우리는 대응을 잘해서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먹을 때는 확실히 먹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손절가 손절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는 파악을 못해요 지금 그만큼 공모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도 한정적이에요 상당히 어렵죠 진짜 아마 또 목표가 라기보다는 자 이 지금부터는 단타로만 진행해야 돼요 저는 시초에 이날 이제 키움 현지창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매수 잔량이 얼마나 몰려 있냐 요거에 따라서 줄어들 때 늘어들 때에 따라서 이제 다음날에 결정돼요 여기서 손절을 어떻게 잘하냐 이거 정말 봐야 되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충 먹었을 때 혹은 손절 이제 좀 빠지고 있을 때 마이너스 할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손해볼 때 확실히 손해보고 너무 많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또 제가 영상에서 100% 오픈을 안 한 또 정보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싹 다 풀어버리면요 누구나 알게 되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희소성이 사라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사라져요 정말 필요한 분께만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대응 전략 혹은 이 녀석에 어 아직 숨겨진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딱 필요한 분만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딱 오픈해 놓을게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히 위에 제 전화번호로 ls 머트리얼즈 딱 이렇게 종목명만 남겨서 저에게 문자 딱 남겨주시면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상황별 대응 전략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특히 또 정보 뭐 이런 거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꼭 요청하셔서 확실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분들 이렇게 사신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량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에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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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